переп 심장 아니잖아요. 진짜 이러면 하룰 밤 까잖아. 저기는 논oths 일어나 어울래. 아 일어났나? 일부러 안 깼었는데. 화이팅 끝 웅 invested. 아 맞네 아까 뭍네 그 아 솔직히 자신이 자랑. 그래도 좀 뒤철 뒤철 Lights. 괜찮아 그런걸로 뭐냐 의기소침하고 그런건 아니고 어차피 애들 또 오면 여러가지 하면 되니까 여기서 팔짱을 껴야 되는 미션이 있으면 정말 좀 슬플 것 같아 내가 머리가 그려서 다행인데 뒤에서 보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 약간 안 좋아 부끄러워 죽겠다 부끄러워 죽겠어 슬프다 슬프진 않아 슬프진 않아 사실 진짜 예상했던 이 길이 벌어진 것뿐이라고 해야 되나 내 차도 이렇게 쓸쓸하게 혼자 있잖아 나도 아까전에 뒤에 보니까 내 차 혼자서 덩그러니 독일차는 달리고 싶다 맹 라면만 그럼 세팅해줄래? 물이 조금씩 끓고 있거든? 어 어 물컵도 좀 어 물컵 소주찬 뭐 해가지고 챙겨 올게 야 빨리 왔네 빨렸네? 안 왔네 아직 뭐야? 왜 빨리 왔네? 그니까 와일이 빨리 왔어 얘기도 좀 하고 놀지 아니 근데 술 먹다가 좀 어지럽다 해가지고 아 저걸 또 뺏어 먹을 수도 없고 아 일렬집권 하면은 진짜 혼낼거야 진짜 울거야 진짜 나 이 자리에서 그냥 울어본다 진짜 잠깐만 그럼 13개 영철은 약간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기회죠 어 같이 와서 좀 얘기 나 얘기 나 좀 해 어 아우 너무 편해 이 젖은 흰 바지 안 입어도 돼 응 한잔 해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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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형 앉아 여기 있어 아니 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응 이렇게 와도 괜찮은데 너무 친해져가지고 말 웃는 거야 이러면서 응 너무 가까워 보이잖아 예예 아닌데 궁금한 게 하루 됐잖아요 진짜 누군가한테 마음이 가요?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뭐 내일까지 뭐 더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그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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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기 남자들 중에서? 소방 중고한 분 소방 중고한 분 아 영식이, 아 우리 염둥이 영식 또 거였습니다 그러면 저의 기수 때 여자, 여자분을 기억하시는 분 내 스타일이라 했던 분 정숙님? 정숙님? 갑자기 찌른다고? 잼준? 어? 악수! 나 사실 정숙님 팔로워했었었어 진짜요? 갑자기? 진짜요? 진짜요? 언제요? 응? 처음에 보고 되게 진짜 팔기 중에서는 약간 나한테는 원픽였어 아 진짜요? 오 마음에 있었구나 저는 대화 진정 안 거셔가지고 여기서 서운했어요 자꾸 너무 온다니까 지금 서운하네요 아 뭐 이제부터 그거 하면 되지 뭐 아 이제 손 좀 보고 응? 손 좀 보고 어 영철! 영철! 아니 뭔가 없대는 것 같아 그냥 너 아니 같이 와줘 와줘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되게 와가지고 옆에서 계속 막 조곤조곤 같이 얘기하면서 막 진짜 저한테 재밌다고 해주시고 18광수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애초에 알텐데 그래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아쉬운 건 있잖아요 고독 정식인데 아쉬울 때 그렇게 또 해주니까 그런 또 매력도 있구나 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네 조금 마음이 좀 또 동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다 약간 어 진짜? 네 여러분께 대화를 하시고 아 네 조금 쉬어요 언제 깨워줄까? 30분 언제 깨워줄까? 30분 네 같이 같이 나가요? 네 이거 영철 아니야 그래도 환실 갔다 오해 잘 됐나 본데요? 뭐가? 얘기가? 아니 뭐 친구 쪽으로 보면 되는 쪽 그런 분위기라서 어? 다시 오케이 오케이 네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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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친구잖아요 영철 아직 집에 있어요 어 아니 다른 사람들 아직 안 왔겠지? 네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오면은 나중에 그냥 좀 나올 생각하고 푹 쉬어요? 네 나중에 봐 저렇게 뭔가 마음이 맞는다 싶으면 에스코트 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마음에 들 때는 항상 손을 크게 넣을게 응 나중에 봐 응 나중에 봐 응 나중에 봐 이거 하나 또 만들었다 재밌는 장면 맞아요 잘 가라고 할 때 잘 가 어땠어요? 뭐가 그만 주세요 괜찮았어요? 어? 형 저희 나 안 보여요? 저기 소주 세 병 먹고 광수 형이 지금 저랑 거의 뭐 약간 폭주하고 있어 지금 표현이 됐구나 나는 짜장면이다 나는 나는 짜장면이다 그런 장면 아니에요 장비만 사실상 이제 내가 이제 말했던 사람이 또 안 왔습니다 아 근데 그건 그렇지 형은 말했던 사람이 다 온 거 아니에요? 뭐가 궁금해요 근데 세 명 중에 제일 뭔가 제일 즐거웠던 시간 누구랑 제일 즐거웠어요 아 아 1대1 할 때? 어 세 명 중에서 응 슬기 그 슬기 그 그 빨리 말을 안 하니까 야 120까지 올라갔다 120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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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다 지금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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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 세 번으로 나눠서 있잖아요 세 명이니까 저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좋았어요 저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좋았어요 방송으로 봐라 우리 모른다고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좋은 게 뭐였냐고요 맞았어 아니 12 12 15 18 이잖아 두 번째가 정숙 님이었고 세 번째가 순자 제일 좋은 게 뭐 누구였다고 순자 좋았어 진짜로 순자 좋았어 진짜로 순자 님이 만약에 슈퍼데이트 건을 따면 18 두 분 중에 쓸 거 같긴 쓸 건데 솔직히 고민을 좀 해 볼 거 같아 18 정숙한테 쓸 거야? 아 진짜 모르겠어 진짜로 아 진짜 모르겠어 진짜로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왜 이렇게 잡는데 왜 이렇게 잡는데 18 정숙 안에 쓸 거야? 딸려고 내가 너보다 그 두 살 더 먹었는데 저거에는 좀 아닌지 않냐 18 정숙 안에 쓸 거야? 아니 딸려고 더 먹어야 돼 2개를 종채에 딸려고 2개를 종채에 딸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지금 모르겠어요 매일 새로운 E&A